카이엔 2004년식 촬영에 1패라 헤드캡 그리고 음질 전용 블루투스를 장착한 후 전용성을 촬영하고 있습니다. 헤드캡은 장착하자마자 바로 사운드 소리가 커지는 건 기본이고 전체적으로 아주 힘있는 사운드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. 또한 모든 전기가 고급져짐으로 인하여 시동도 빨리 걸리고 악살도 부드러워지며 기름도 덜 먹을 정도로 모든 전기가 고급져진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1패라 헤드캡 카이엔 2004년식 촬영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